한국사람들은 차를 잘 못 마셔요. 차 마시는 법을 잘 몰라요. 한국사람들은 보이차가 입에 안 맞습니다. 우리는 구수하고 현미녹차같이 구수한 맛이 나거나 쌉싸름한 맛이 나거나 그런 것을 많이 마시는데 보이차는 생차 같은 경우는 좀 맛이 있어요. 생차. 그런데 이것은 숙차거든요. 숙차. 발효를 시키는 숙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신선한 차 맛이 안 나요. 숙차이기 때문에. 중국사람이 선물을 해주거나 아니면 중국에 가서 여행을 하다가 누가 좋다고 하니까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니까 사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조금 뜯어 먹다가 뜯어서 마시다가 나중에 보니까 맛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 엄청 많아요. 집 애들 가서 보면 보이차들 그냥 내버려 두다가 안 먹으니까 그냥 갖다 버려요. 뭔지도 몰라요. 그 귀한 거 5만 원, 10만 원 주고 산 거 그 귀한 것들을 그냥 갖다 버려요. 이게 비싼 거는 이게 하나에 인터넷에 보니까 한 250만 원짜리도 있어요. 요만한 거 하나에 250만 원이에요. 250만 원. 오래될수록 값이 올라가요. 그리고 진짜 브랜드냐 아니냐. 어떤 마을에서 진짜 만든 거냐 하는 브랜드의 가격에 따라서 이게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우린 뭐 알겠습니까? 그냥 다 보이차니까 그냥 먹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거는 소총감이라고 그래가지고 작은 청귤에다가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 보이차 잎을 청귤 속에다가 쏙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재밌게 생겼어요. 그걸 보시면은 이게 귤입니다. 귤. 그런데 이 귤 속에다가 이렇게 보이차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뚜껑을 그대로 이렇게 오래된 것을 그대로 덮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게 청귤 맛이 이렇게 싹 은은하게 나면서도 보이차의 그 효능을 그 맛을 또 즐길 수가 있다. 이게 제가 아주 제일 좋아하는 보이차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진피 보이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진피 보이차 하고 치면은 이거를 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시는 것보다는 해외 직구로다가 사시는 게 더 싸요. 그리고 더 믿을 만하지요. 그러니까 진피 보이차를 좀 사서 잡수시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의 입맛에는 이게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에 딱 집어넣고 하루 먹어요. 그 다음날 먹으시면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보이차는 이게 이렇게 하루 지나게 되면은 이제 그 세균이 증식하기도 하고 그리고 맛이 변질이 돼요. 그래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아침에 이렇게 끓이면은 점심때도 먹고 저녁때까지 이렇게 먹다가 남는 거는 그냥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날 또 하나 또 넣어서 그래봐요. 이게 뭐 얼마 되겠어요. 커피값에 비하면은 이거 완전히 거조입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에 4,500원이에요. 4,500원. 이거 다 해야 이거 만 원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조예요.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냥 매일 하루에 몇 개씩 해서 먹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이제 나미향 이거를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나미향 보이차라고 그래요. 나미향 보이차. 나미향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찹쌀 향 보이차라 뜻이에요. 찹쌀맛이 나요. 이게 신기한 게 이걸 딱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아주 참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이걸 까면은 좀 하얀 점 같은 게 이렇게 박혀 있어요. 찹쌀맛이 나는 풀이 있댑니다. 중국에 찹쌀맛이 나는 풀이 있는데 그걸 섞어가지고서 보이차하고 섞어서 이렇게 빚어서 만들면 찹쌀맛이 나는 나미향 보이차가 되는 거예요. 한국사람이 입맛에 맞긴 하는데 저는 이걸 좀 계속 먹어보니까 이렇게 소화에는 도움이 안 돼요. 속이 좀 부대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가끔 한 번씩 먹는 거는 괜찮아요. 손님이 오면 가끔 한 번씩 먹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맨날 이것만 마시면 별로 이게 속에는 좋지가 않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보이차는 이제 그 모양에 따라서 이제 이런 거는 병차 이거는 병차라고 그래요. 이건 똑같이 만들었잖아요. 빈대떡 이게 보이병차예요. 병차 이건 병차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벽돌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말린 게 있어요. 그건 보이전차라고 그래요. 보이전차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이차을 참 이 사람들은 참 이렇게 버섯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버섯처럼 여기 하나에 100g이에요. 100g 보이타차라고 그래요. 보이타 버섯 타자인가봐요. 버섯 타자인가봐요. 보이타차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해서 많이 팝니다. 한국사람이 일일이 뛰기가 힘드니까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샀습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맛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또 이렇게 아주 색깔도 이쁘게 해가지고 이게 맛이 달라요. 색깔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찹쌀 향이 좀 나고 이거는 일반 보이차고 이것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또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모든 사람들은 아주 요새는 아주 잘 만들어요. 이렇게 이게 500g인데 이것도 제가 샀습니다. 다 운남성에서 나온 거예요. 운남 이거는 이렇게 떡처럼 돼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일반 그 잎사귀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녹차처럼 부슬부슬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무슨 차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런 거는 산차 산차 정말 진짜 보이차를 사려면 정말 믿을 수 있는 그 가게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사야 아 이건 진짜 보이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대충 먹어서 맛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다고 뭐 감나무 잎을 따다가 만들어가지고 보이차라고 속이 있지는 않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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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